음악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나는 뉴욕에서 개최된 어느 만찬회에 참석했는데 손님 중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호사스럽고 사치스런 모피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진주 등 값진 장신구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심술과 이기심의 표정이 역력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즉, 얼굴의 표정이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찰스 슈압은 나에게 자신의 미소는 백만 달러짜리라고 말했다 아마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그의 인격과 매력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로하여금 남들이 이루지 못한 큰 성공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슈압의 특성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바로 그 미소였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미소는 강아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강아지는 우리를 보면 무척 반가워하면서 껑충껑충 뛴다 그래서 자연히 우리도 개를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들게 된다 아기가 짖는 미소에도 이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 당신은 병원 대기실에서 뚱한 얼굴로 자기 차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미주리주의 레이타운에 사는 수의사 스티븐 K. 스트라울은 그의 병원 대기실이 강아지에게 예방접종을 마치기 위해 온 사람들로 붐볐던 어느 전형적인 봄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아무도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손님들은 대기실에 앉아 낭비하는 시간이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스티븐 스프라울은 우리 강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느 젊은 부인이 9개월 된 아이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곳에는 6명에서 7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한 신사 옆에 앉았는데 그 신사는 진료를 받으려고 오래 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약간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의 아이가 그 신사를 보더니 아이들 특유의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신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게 될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즉 신사도 아이에게 미소를 보내며 주인의 아이와 자기 손자들에 대해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합세해서 지루하고 긴장된 분위기는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선적인 미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미소에 속을 사람은 없다 그것이 형식적인 미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진실한 미소와 마음을 녹여주는 미소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다시 말해 매우 값진 미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시간 대학의 제임스 V. 맥코넬 심리학과 교수는 미소에 대해 그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은 경영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세일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아이를 더욱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 찡그린 얼굴보다 미소 띈 얼굴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뉴욕의 한 인류백화점 주인은 나에게 무뚝뚝한 얼굴을 지닌 대학원 출신의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상냥한 미소를 짓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소의 효과는 강력하다 미국의 전화기 제조업체들에게는 전화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화를 이용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전화로 이야기할 때 미소를 지으라고 권하고 있다 당신의 미소가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이다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의 한 컴퓨터 회사의 전신 부장으로 있는 로버트 크라이어는 자기 부서에서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일할 사람으로 컴퓨터 부문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드디어 저는 퍼듀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이상적인 자격을 갖춘 한 젊은이를 찾아냈습니다 서너 차례 그와 통화하면서 저는 그가 우리 회사보다 더 규모가 크고 유명한 회사들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 제의를 받아들였을 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많은 회사들 가운데 어째서 우리 회사를 택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 부장들은 전화를 하면 냉정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더군요 마치 그들과 사업상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저와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기쁜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제가 이 회사의 일원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확실히 아시다시피 요즘도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미국 최대 고무 회사 사장은 자신의 관찰과 경험에 따라 일을 하는 게 재미있어 못 견딜 정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실업계의 거물은 금면만이 희망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는 옛 속담을 그다지 크게 믿고 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치 술 마시고 떠들썩하게 노는 것처럼 일하는 것을 즐기면서 성공한 몇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재미없게 일을 하게 되면 차츰 일에 흥미를 잃고 나중에는 실패하더군요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당신도 반드시 사람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나는 사업가들에게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일주일 내내 그에게 미소를 지으라고 권한 다음 그 결과를 내 광자에서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뉴욕에 사는 증권 중계인 윌리엄 스타인하트가 보낸 편지를 소개하겠다 그의 케이스가 특별하지는 않다 사실 수백 가지 경우의 한 예에 불과하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까지 아내에게 웃어본 적도 말을 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브로드웨이로 통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일 것입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미소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해보자고 말했을 때 저는 일주일 동안 노력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 속에 비친 묵뚝뚝한 제 얼굴을 보며 이봐 빌! 오늘부터는 제발 그 뚱한 얼굴을 집어치우게나 자네는 이제 웃을 거야 곧 웃게 될 거라고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으면서 아내에게 여보 잘 잤소? 하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내가 놀랄 거라고 제게 미리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아내의 반응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금부터 매일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 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지 두 달 만에 저의 변한 표정으로 인해 우리 가정에 가져온 행복은 지난 한 해 동안 느꼈던 행복보다 훨씬 큽니다 사무실로 출근할 때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내양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침 인사를 하고 수위에게도 미소를 보냅니다 지하철 매표원한테도 잔돈을 받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사무실에 가서는 최근 들어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어 보냅니다 제가 그들을 보고 미소 지으면 그들도 다시 저를 보고 함께 미소 지어준다는 사실을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평이나 애로사항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랑한 태도로 대합니다 그들의 말을 미소 지으며 들어주다 보면 문제 해결도 훨씬 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는 날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을 다른 중개인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원 중에 호감을 주는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저는 제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의기양양해하며 그 젊은이에게 새로운 인간관계 철학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도 사무실에 처음 나왔을 때 저를 고약한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며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웃을 때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인다고 말하더군요 또한 이제 저는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신창과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의 생활에는 정말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며 보다 행복하고 부유하며 우정과 행복이 넘칩니다 이런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당신은 미소 짓고 싶지 않은가? 미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아라 혼자 있을 때 강제로라도 휘파람이나 콧노래를 부르도록 노력해라 당신이 이미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행동이 감정에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따라서 우리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유쾌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유쾌한 마음을 갖고 이미 유쾌해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행복을 구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나 거주지나 직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기 나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할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의 재산과 지위가 거의 비슷한데 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한 사람은 비참했다 왜 그럴까?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열대 지방의 황폐한 열기 속에서 원시적인 도구로 열심히 땅을 일구는 가난한 농부들도 뉴욕이나 시카고 혹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고 색스피어는 말했다 에이브럼 링컨은 언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해진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이 옳다 나는 뉴욕에 있는 롱 아일랜드 영 내에 계단을 오르면서 그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지금도 기억의 생생한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내 앞으로 삼사십 명의 불구 소년들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으며 계단을 오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 중 한 소년은 누군가에 의해 엎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쾌활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소년들을 인솔하고 있던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랬더니 그 인솔자는 아 네 처음에는 저 아이들도 인생을 불구자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대개 자신을 운명에 맡기며 정상인들과 똑같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소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그 아이들은 내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회사에 격리된 사무실 안에서 홀로 일한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기도 하고 다른 직원들과 사귈 기회를 아사가는 일이기도 하다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 사는 마리아 곤잘레스는 바로 그런 어려운 점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같은 회사 동료들의 잡담 소리와 웃음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애를 부러워했다 첫 출근을 하고 나서 몇 주일 동안 그녀는 복도에서 그들 옆을 지나갈 때마다 수줍음의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곤 했다 몇 주일이 지난 후 그녀는 자신에게 마리아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접근해 줄 거라고 기대해선 안 돼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하렴 하고 말했다 다음부터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하며 화난 웃음을 보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그 담내로 웃음과 인사가 그녀에게 돌아왔으며 복도도 더 밝아진 것처럼 느껴졌고 하는 일에는 더 많은 애착이 생겼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넓어졌고 몇몇 사람들과는 우정으로까지 발전했으며 그녀의 삶과 일이 더욱 즐겁고 재미있게 변했다 수필가이며 출판사를 경영하는 엘버트 허바드로부터 지혜로운 충고를 들어보자 그러나 이 충고는 실제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밖으로 나갈 때마다 턱을 안으로 당기고 머리를 꼿꼿이 세운 다음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햇살을 바라보며 친구를 미소로 맞고 악수를 나눌 때마다 정성을 다해라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 말고 적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단 1분 1초도 허피하지 말라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두어라 그러고 나서 옆길로 세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곧장 전진하라 당신이 하고 싶은 위대하고 찬란한 일에 대해 생각하라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기회를 잡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는 마치 산호층이 흐르는 조류에 몸을 맡기고 필요로 하는 것을 취하는 것과 같다 마음속에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쓸모있는 사람을 그려보라 그러면 당신이 품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신으로 하여 바로 그런 인물이 되게 해 줄 것이다 생각이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올바른 정신자세를 갖도록 하라 용기, 정직, 그리고 명랑한 정신자세를 가져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욕망으로부터 얻어지며 모든 진지한 기도는 응답된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그대로 된다 턱을 안으로 잡아당기고 고개를 꼿꼿이 세워라 우리 인간은 미완성의 신들이다 옛날 중국인들은 지혜롭게 처세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금언을 남겼다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미소는 호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또 이를 쳐다보는 이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다 당신의 미소는 인상을 찌푸리며 외면하는 얼굴을 보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구름 속을 뚫고 나오는 햇빛과도 같은 것이다 특히 직장 상사나 고객, 선생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소란 이 세상에는 절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몇 년 전에 뉴욕에 있는 어느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쇼핑으로 붐비는 동안 판매원들이 시달리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소박한 철학이 담긴 광고를 냈다 크리스마스에 보내는 미소의 가치 미소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이뤄냅니다 미소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미소에 대한 기억은 때때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며 사업에서는 호의를 베풀게 하고 우정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햇빛이고 슬픈 사람에게는 태양이며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한 자연의 묘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소는 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으며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누구에게 주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쇼핑의 막바지 혼잡 때문에 저희 판매원들 중 누군가가 너무 지친 나머지 미소를 보내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들에게 당신의 미소를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미소를 준 나머지 더 이상 줄 수 있는 미소가 없는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미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칙 2. 미소를 지어라 마지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